자 이번엔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용 한마당 모실게요 우리 무용쌤 자 나갑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마는 바치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않으니 울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뭘 사랑하나 좋아 뭘 쓰고 좋다 골라 일일이야 일일이 저기 꿀꿀꿀 붙을 찾아서 날아가는다 거짓말 잘 안쓸 때가 있나 진정을 다한둘 소리옵니다 한 번 속아 울어봤으니 두 번 속지는 않으니라 일일이 여기고 있습니다 일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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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guerre 싹 하기도 하 번을 쓰이고 또 봐 번을 안아 이는 이 제외이고 그리고 출발 자가 세는다 수고 하나 나 청사처럼 내 풀을 밝혀라 잊었던 남분이 다시 온다 공수래 공수로 하니 아일이 놀지는 못하리라 미아노 아일이야 미아노 아일이야 미아노 은사도 아플 수 있고도 타올라 위로 들여져 있고 벌벌 옷을 찾아서 날아간다 장장추리야 긴 긴 밤에 시설의 소리도 철양하다 이 몸을 그리워 쩐 능력에 어느 누가 알아주리 미나노 아일이야 미나노 은사도 아플 수 있고도 타올라 위로 들여져 있고 벌벌 옷을 찾아서 날아간다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